네 맞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아 첫 득점 1대0 팀원 자 그리고 그리고 상대의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갑니다 잘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라켓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노프룸이었고요 노프룸의 서버 4대4 탐색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두 선수 자 네트 쉽게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노프룸인데 두 번째 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점을 잘 이용해서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회전을 많이 먹여서 넘기고 있는 서버턴으로 이어집니다 아 네 잘 봤던 노프룸이었습니다 아하 했던 포인트 탑스피니 각으로 꽂혀 들어갔습니다 자 빠른 랠리 여기서 도둘스러워 아으 치열한 선택 Australian 분수력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 노프룸의 서브게임포인트입니다 자 긴 랠리 더 튀고있는데요 볼처리 감각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첫포인트 땄구요 김하은의 십니다 원올 사브댁점 그렇죠 그러면서 팀의 승리도 지켜야될텐데 아 모처럼 공격 강력조절을 하면서 김하은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깊어요 자 그리고 빠룹 랠리 아 아 아 5대3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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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리드를 잡은 김하은입니다. 승리를 가져갈 수 있구요. 계속해서 김하은의 그 공격욕구를 자극을 좀 해줘야되요. 김하은! 김하은! 김하은의 선보를 이겨줍니다. 어엣! 여기서 높으려면 만회를 해야되구요. 자 넉점차 out 투합니다. 어헝! noc 되었습니다.